도 닦은 분들의 문제가요. 도 좀 닦다가 안분지족 해가지고 괜히 또 맑은 데 들어가서 이런 한복 바지 입고 이렇게 다 부채 같은 거 하나 또 사가지고 안분지족 하는데요. 안분지족은요. 그렇게 함부로 쓰실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 강의 때도 드렸는데 안분지족은 최선을 다했을 때가 내 분수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했을 때가 내 분수예요. 지금 안분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력 안하고 놀면서 안분지족을 얘기한다면 지금 그 분수가 아니라니까요. 분수에 미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들은 양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에서 보살돌 해보고 안분지족을 얘기해야 되는데 도 좀 닦다가 귀찮으니까 아 그냥 명상에나 들어있자면서 안분하자 해서 최선 다 안하고 안분지족을 얘기한다는 건요. 그건 난 안될 소리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날마다 욕심을 세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랑 같이 노는 분들 알 거예요. 계속 욕심을 세웁니다. 저 건물 갖고 싶다. 계속 원을 세워보는 건요. 여러분 욕심꾼은 잠 안 자고 욕심을 세웁니다. 보살 원 세우듯이. 원이라는 건 대하적 욕망을 원이라고 그래요. 같은 건데 원래는 같은 겁니다. 심야 욕은 같은데 그냥 경전에서 용어로 굳이 구별하기를 소인배들의 그런 원을 욕이라고 하고 군자보살들의 욕을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치게 원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하적인 원이니까 너무 개인이 거기에 일일 비할 필요는 없죠. 다 잘되라고 원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원을 세우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어디 계실 거예요. 지금 계획 없으시죠.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욕심이 알아요. 욕심이 나 오늘 왠지 저기가 땡기는데 거기 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살은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어디서 보살도 하겠어요. 나 왠지 저거 땡기는데 그게 원입니다. 원 세우는 데 가 있어요. 보살도. 소인배들은 욕 세우는 데 가 있고 욕망 품은 데. 우리 삶이란 거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욕과 원이. 그 중에 원이 더 비중이 크면 여러분 보살 되는 거고 욕이 비중이 더 크면 보살도를 닦더라도 아무래도 중생의 맛이 소인배의 맛이 나는 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카르마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을 조금이라도 더 품으시면 이 사바세계는 변하니까 철저히 중생이시다 자부하시더라도 그래도 원을 좀 품어보세요. 모두 잘 되는 그런 욕심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보살들이라면 더 힘차게 자만자고 원을 품고 자기 애고를 그쪽으로 이 원 쪽으로 다가가게 더 자명한 쪽으로 자명한 쪽으로 계속 몸은 움직이면서 원을 한번 추구해보세요. 그러지 않고 안분지족을 노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명상이나 좀 했고 했고 경전 좀 본 다음에 이 사바세계 더러운 것들 탐친 짓 덩어리들 욕심 덩어리들 하면서 나라도 고고하게 가자 하고 그냥 홀로 응거하신다면 세상은 점점 탁해지죠. 그분도 안분지족 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양심에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 하는 거죠. 찜찜하시겠죠. 그렇게. 그런 안분지족도 한번 안분지족을 좀 그렇게 해석해 보세요. 나는 돈 버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양심껏 돈을 보세요.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벌 수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 돈을 더 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최선을 다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랑 인연인지 아닌지 최선을 다해 덤벼 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그쵸? 해봐야 아는 이 중생이 어떻게 안분지족은 되게 쉽게 판단하면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해보면 자명해지고 그게 분수예요. 아 이건 내 게 아니구나. 그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수용하시는 게 인욕바람일이고 그게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욕바람일도 있어요. 바른 판단과 바른 수용. 그런데 그 전에 정진. 바른 정진이 있어야 돼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